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은인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지옥으로 이끈 장본인이었어 박 실장님이랑 어떻게 하고요? 어딜 가? 계약, 계약하러 정말 주여사가 널 속인 거야? 당신이 토이 아버지를 지옥으로 이끌던 날 안젤라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땐 어떡하지? 네가 살아온 생은 한순간 한순간 다른 사랑의 절박함과 불행으로 이뤄진 거야 진짜 악마를 목도하고 섰고 악마가 되기를 멈춘 거지 먼저 자, 기다리지 말고 주여사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난 정고원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내 옆에 있는 거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이 서장이 든지 좋았어 어딜 가에서 안 하고 따질 거야 어떻게 해도 불행하다면 함께 불행하자 네가 문제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아무 문제 없어 네 말이 맞았어 난 결국 도도이를 불행하게 할 뿐이야 도도이 지옥에서 너를 구해 너를 구해 도도이를 지옥에서 너를 구해 이 서장의 속엔 벽에 있는 한 서장의 주이로 길을 주척에 한 것 같고 이것은 공식이 centralized 우리가 왜 불행하게 할까 이 시각을 지옥에서 너를 구해 지옥에서 너를 구해 이 시각을 지옥에 저의 역에서 예능을 포획하는 데이핑Ha 할게 손절해야지 원래 상처가 되는 관계는 끊어내고 안보는게 최고의 치료거든